본산매 과정 본산매를 들게 됩니다. 어떤게 본산매냐? 본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산매를 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별다른 깊은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경에서는 본산매 든다 했을 때는 뭐를 갖고 본산매를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뭡니까? 다섯가지 장애 있잖아요. 다섯가지 장애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때의 심리상태는 본산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초선에서는 다섯가지 장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본산매냐 아니냐 했을 때는 본산매를 체득했을 때는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갖고 분류하고 있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로 부처님께서는 심사, 희락, 정 이 다섯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됐죠? 이 다섯가지가 다 있으면은 초선이고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증만 있으면은 제2선이고 그 다음은 시까지 사라지고 낙과 정이 있으면은 제3선이고 낙이 사라지고 우펙하가 평온이 드러나고 집중만 있을 때는 이거를 우리는 제4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누는 근거는 심사, 희락, 정 이고 본산매 들었냐 안 들었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다섯가지 장애 저 그죠? 강박적 욕망 저기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이 다섯가지 장애가 극복이 됐냐 안 됐냐 그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본산매 들은 과정 억수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용어를 듬뿍 그죠? 가지고 와서 우리 주석서 문의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74번, 75번, 그죠? 76번, 77번 그죠? 그럼 78번까지 요까지는 어떻게 해서 본산매 들었냐 이거를 아비담마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베 제4장에 보면은 우리 인식과정 나오죠? 그죠?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때는 최소 1, 뭐 이렇게 최대 한 그죠? 물질 찰라의 7심 찰라가 게재가 돼가지고 그죠? 대상을 인식하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하면서 우리 인식과정을 오문 인식과정과 의문 인식과정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 본산매도 일종의 그런 인식과정이죠? 닮은 표상을 인식해서 우리 본산매 들잖아요. 그렇죠? 본산매 들면 닮은 표상을 놔버리고 본산매 듭니까? 택도 없으면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그 표상을 인식하는 과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이 닮은 표상이 생겼으면 이거는 의문 인식과정으로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문 전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74번에 보면 그렇죠? 74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의문 전향이 나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의문 인식과정을 우리 갖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문 인식과정에 보면 우리 저 뒤에 보면 순의문 인식과정 있고 뭡니까? 우리 본산매 인식과정 있었고 도와 과의 인식과정 이런 게 있었죠? 엄마야 나 모르겠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엄마는 잠 좀 들어봤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집에 가서 제 사장을 펴보시면 이제 이거 보고 보면 확 들어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으로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몰라야 됩니다. 본산매에 드는데 느린 과정과 빠른 과정으로 해서 이거 한 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본산매에 드는 과정은 75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75번에 보면 1번이 준비단계지요? 준비단계를 거치고 두 번에는 뭡니까? 근접단계를 거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수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성 그럼 다섯 번째가 본산매 됐죠? 그래서 본산매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섯 번째 심찰나에 본산매가 된다고 이래야 합니다. 이거는 둔한 사람이고 예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준비단계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근접이 되고 그죠? 수순 종성 본산매 이래 된다고 그랬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뭔가 하면 종성입니다. 종성은 여기서 곧더라 부로 되어있죠? 그죠? 곧더라 부로 옮기면 종성이 됩니다. 원어는 곧더라 부 이래 됩니다. 이거를 종성이라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런 종자가 맞는 거 모르죠? 우리 종족 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한자 하면 뽀록이 나서 한자를 안 적다가 하면 적은 게 이상한 게 되면 아시겠죠? 그죠? 모르면 그만입니다.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죠? 곧더라 부로 옮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곧더라 부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요새 말로 하면 그죠?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라고 감히 그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해봤죠.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놈이 양반되는 과정 됐죠? 상놈이 양반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족보에 등재를 딱 해야 되죠. 그래서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됐죠? 종족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죠? 상놈 종성에서 양반 종성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준비, 건접, 수순 이거는 전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종류로 보면 욕괴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본산매에 들면 그거를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새끼마음이라고 그러죠? 욕괴, 새끼, 무새끼 아시죠? 그죠? 본산매에 우리는 새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괴, 새끼, 무새끼는 특히 아비다마가적으로 보면 마음에도 적용되고 세상에도 적용됩니다. 됐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욕괴, 세상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미 초기경에서부터 무새끼, 새끼, 천상, 무새끼, 천상을 이야기합니다. 새끼, 천상도 이름이 새끼, 천상은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기억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무새끼, 천상은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천상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세상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보면 욕괴, 세상에서 본산매에 못 들고 감각지 욕망을 대상으로 해서 막 마음이 일어나면 이건 전부 욕괴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다가 이런 산매를 닦아가고 가시나 이런 걸 닦아가지고 따라락 그쳐가지고 본산매에 딱 들면 그때 순간의 마음은 그거는 새끼의 마음이랍니다. 됐죠? 저는 욕괴, 세상에 살지만 본산매를 닦으면 새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같이 해서 제사선까지 들어가서 그 대상을 바꿔서 공무변처 산매에 들면 그때는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새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세상과 마음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새끼의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적어도 새끼의 초선천에 태어나려면 죽을 때 뭡니까? 본산매, 초선의 산매의 경지에 들어서 거기서 일어났던 표상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생에 했잖아요. 재생경결식이 일어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새끼의 천상에 새끼의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됐죠? 아비다매스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종성이란 말이 나온가 하면 우리가 본산매에 들었다면 이거는 세상에 바뀌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욕괴 마음에서 새끼의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경천 지동할 일입니다. 됐죠?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경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 단번에 생각해보면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그 한 찰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아비다마의 입장입니다. 됐죠? 북방에서는 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구산원 같은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왜냐하면 마음을 쫙 정멸하게 보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욕괴 마음에서 상놈 마음에서 굉장한 양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거 판단하는 딱 어떤 심탈라가 있겠죠? 그 순간의 이름을 우리는 고또라부 종성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족보를 바꾸는 마음 됐죠? 족보를 바꾸는 마음 양반에서 상놈되는 마음 이걸 합니다. 그건 다른 말은 뭡니까? 욕괴 마음에서 새끼 마음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있는 마음 그러면 종성은 욕괴 마음일까요? 새끼 마음일까요? 욕괴도 아니고 새끼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초기 불교 아비다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거머쥐은 거머쥐은 겁니까? 아닙니까? 거머쥐죠? 나는 진박 없이 지었다 이러면 뭡니까? 뺨할 때 한 대 때려야 됩니다. 한국 불교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 망했다고 봅니다. 말장난이잖아요. 진박 없이 지었다 굳이 칵 그냥 한 대 그것도 이걸 가지고 물질적으로 물질이랑 이래 하나 이래 하나 똑같다고 다 말장난입니다. 지었으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다마는 초기 불교 아비다마 특히 아비다마는 누가 좋아합니까? 이과 출신들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공대 집 짓는 사람은 뭡니까? 정확하게 딱 90도 되죠? 90도에서 0.1도라도 빗들어지면 빗들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0.1도라도 빗들어지면 완전히 110층 짓고 있는 거죠? 와르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스나 노냐 분명합니다. 특히 아비다마는 법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됐죠? 문관은 뭡니까? 특히 철학과 출신들은 뭡니까? 불교 철학했다는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지은 바가 없이 지었고 내가 집착하는 것 같죠? 집착한 바가 없이 집착한다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제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남의 이야기하면 안 들죠? 제 자신 이거는 저를 존묵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행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겠는데 어떻게 본 사람이 이 민감한 이 주제에 어떻게 본 사람이 듭니까? 들은 바가 없이 든다고 웃기고 완전히 주객을 딱 초월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초월한대요? 문득 이것밖에 없어요. 어쨌건 제 경험상황을 볼 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성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욕괴마음 속하겠어요? 새끼엠마음 속하겠어요? 이건 당연히 욕괴마음 속합니다. 욕괴맨 마지막 마음입니다. 됐죠? 욕괴맨 마지막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종성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됐죠? 이 순간에 뭡니까? 족보를 확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 순간에 상놈에서 양반으로 딱 바꾸고 그렇지만 바꾸는 순간이니까 아직 상놈입니다. 됐죠? 양반에 딱 들어가야 양반입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종성은 우리 상자부 불교 전체에서 두 군데 나타납니다. 본산맨이 될 때 욕괴마음에서 새끼괴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종족을 바꾸는 거죠. 깨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성자가 되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상놈에서 양반이 되는 거죠.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루가 될 때 종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아비담마 결라사바때 봤죠. 그래서 종성은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본산맨이 될 때 본산맨이 될 때는 뭡니까? 욕괴해서 새끼괴마음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종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자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범부에서 성자가 될 때 이때도 당연히 종성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2선에 될 때는 종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어난다는 말은 없는데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문맥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제2선에 될 때는 초선에 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초선에 들었다가 바로 2선으로 못 갑니다. 됐죠? 초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초선을 반조해봐야 됩니다. 초선에 들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가 깨진거지요? 그러면 다시 욕괴마음이 일어났지요? 반조할 때는 욕괴마음이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제2선에 들면 다시 본산매에 들지요? 그럼 욕괴마음이 진행되다가 다시 마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종성이 일어납니다. 됐죠? 제3선에 들 때도 같이하여 일어납니다. 제4선에 들 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루자가 되어갖고 일례자가 될 때는 종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한 생에서 보면 안 일어납니다. 왜? 한 번 해병자는 영원한 해병이죠? 한 번 성자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성자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 말했죠? 예루자가 됐다가 성자가 됐다가 범부가 되는 경우는 결코 네버 없습니다. 다음 생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열애로 놔두고 그렇죠? 한 번 성자가 되면 금생에 한 번 예루자가 되면 아 나 예루자가 됐는데 대신가 보고 예루자 안 갔다 이러면 뭡니까? 그럼 발화의 죄입니다. 성가에서 쫓겨나가는 죄입니다. 됐죠? 가장 큰 망어입니다. 우리가 살도 음망하면 특히 선임들은 이 살도 음망의 대표적인 걸 하면 옷 벗어야 됩니다. 쫓겨나갑니다. 죄가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죄가자들은 살생한다고 해서 살인한다고 해서 성가에서 쫓겨나고 그건 없습니다. 대신에 죄가자는 뭘 처벌을 받습니까? 국가에 처벌을 받습니다. 됐죠? 율장은 죄가에 관한 율장은 없습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임들은 뭡니까? 살생 다 쫓겨나간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계율할 때 했죠. 그래서 살인입니다. 사람 죽이면 성보 있고 있으면 안 되겠죠. 상식 중인 상식입니다. 도둑질 일반 도둑질 주지 않는 것 가진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에서 관과의 처벌을 받은 요새 말하는 뭡니까? 법의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살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음행은 뭡니까? 이영애 한번 보고 기분 좋았다고 쫓겨나가야 된다 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성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거짓말이죠. 스님들 거짓말은 아니죠. 제 같은 사람 보십시오. 거짓말 좀 했다고 쫓겨나가면 성보 입고서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큰 거짓말 뭐가 큰 거짓말입니까?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한 거 그럼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한 거 판단한 게 어렵죠? 그래서 판단 구체적인 자세한 거는 저도 율작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 모르겠고 나 깨달았다 나 예루자가 됐다 해놓고 한 달 두 달 몇 달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근데 내가 마신 거 못 깨내 못 깨달은 거대로 이러면 뭡니까? 큰 거짓말 한 거죠 깨달은 게 그러면 못 벗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깨달았다 하면 끝까지 깨달았다 해야 됩니다 됐죠? 말이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왜냐면 깨달았다 이런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특히 선생님들 중에서 예루가를 얻었다든지 난방 요새 좀 수행하고 알아낸다 이러면 시아리 죽 깝니다 그거는 죽 깝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출가자가 있잖아요 수행자가 거짓말에 관한 끝까지 조심해야 깨달았던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 번 성자가 되면 범부가 안됩니다 됐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성자에서 범부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돌아보고 다시 안 일어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예루자에서 일러자가 됐다 이러면 예루자가 됐다가 뭡니까? 범부가 됐다가 다시 일러자가 된다 하면 곧돌아보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예루자에서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족쇄가 또 없어지면 그죠? 일러자가 되죠? 약해지면 되죠? 그래서 그죠? 거기서는 곧돌아보고 성자의 경우는 예루자 들 때 한 번 일어납니다 됐죠? 근데 이 본산매에서는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이 다 어떻게 됩니까? 초선에 들었다가 나왔어 왜냐하면 이거는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본산매입니다 본산매에 들었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새끼 마음이 일어나다가 다시 새끼 마음이 생겼다가 다시 새끼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욕돌아보고 새끼 마음이 들 때는 뭡니까? 곧돌아보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원리입니다 왜? 족보를 바꾸는 거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초선, 2선, 3선, 4선에 다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74, 75, 76, 77은 78까지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죠? 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종성되어 있잖아요 종성 곧돌아보 있잖아요 그죠? 요 곧돌아보 여기에다가 한번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종성은 그죠? 그러니까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마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욕계의 맨 마지막 마음 그거를 우리는 종성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아비담믄 길라자비 구장의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막 그렇게 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728번 이런 거 알려면 우리 속행을 이해하는 분들은 728번 이런 게 쉽습니다 아비담마를 이해하는 분들은 쉬운데 아비담마 모르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본산매에 듭니다 그러면 본산매의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이죠 됐죠? 게단 今年 1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